둘, 셋, 워리 비아이징! 안녕하세요 비아이징입니다! 네! 여러분! 드디어 2016년 새해가 반갑습니다! 너무 화났어요? 새해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네요. 2015년은 저희 비아이징이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. 올해 2016년은 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꼭 잘 되길 바랄게요.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